어딘가 조금 모자란 레고 트리케라토스 개조하기 일단 얼굴이랑 꼬리 다리 모두 분해해주고 바로 얼굴부터 만들어줄게 강철 뿔 느낌으로 달아줬는데 많이 허전하지 일단은 몸통이랑 결합해주고 이 몸통이랑 같이 개조해보자 요 정도는 돼야 개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다리랑 꼬리 꼬리가 없으니까 일단 짤막한 이 꼬리부터 개조해보자 아주 날카로운 꼬리 완성이야 다음은 양쪽 다리인데 얘네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재료 준비해주고 바로 결합해주면 레고 트리케라토스 개조 완성 다리가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마음에 든다 만족